나의 삶을 그 품께 맡길래 구원에 만석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도 펴 찬송하네 자, 오늘 본문은요 미디안 연합군의 침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때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말이죠 언제 쳐들어왔습니까?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3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때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그때는 언젤까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미디안의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킨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원을 이렇게 부르시자마자 최전선에 보내서 미디안 군대와 싸우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으로 하여금 미디안의 군대와 싸우기 전에 그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기도원을 무장시키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기도원을 싸움태로 내보내기 전에 영적으로 그를 무장시키시고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원을 준비시키시고 어떻게 기도원을 무장시키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요 하나님은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셨고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이 부르심의 소명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왜 부르시느냐 미디안 사람을 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표징을 통하여 확신을 얻게 했습니다 기도원은 큰 용사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큰 용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준비한 그 예물을 바위에 올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예물을 사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신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표정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만든 거죠 세 번째로는요 번제를 드림으로 예배를 회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있는 아버지가 세운 바할의 재단에 가서 바할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 있는 둘째 수소를 끌어다가 요하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번제를 드림으로 어때요? 예배를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평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원이 바할의 재단을 허물었잖아요 그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 나무로 번제를 드렸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그 성읍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바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기 가운데 처했는데 가장 기도원이 두려워 떨었던 아버지가 예상치 않은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론으로 인해서 목숨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때의 기도원이 뭘 깨달았을까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여룻바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어때요? 바할과 대항하여 싸우는 자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기도원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표정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여룻바할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을 바로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미디안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원이 신앙적으로 무장되고 준비되었을 때에 미디안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미디안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그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결코 우연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기도원을 위하여 허락하시고 정해놓으신 그때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때를 정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근데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준비된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그 준비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많은 것들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내가 보아서는 안 될 것까지라도 보게 하셔요 그래서 세상의 미련을 끊게도 하시고요 또 내 인생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도 하십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인생에 내 인생의 원한 부분들을 제거시킬 사람들을 내 곁에 보내셔서 끊임없이 그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원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십니다 때로는 다이처럼요 내 인생의 권력과 같은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은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로 아주 신비한 것들을 경험케도 하시고요 인생의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환란도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때로는요 마음 아픈 일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준비되었을 그때에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일을 그때에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인생 가운데 정해놓으신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최선을 다하여 오늘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내가 저런 더러운 인간을 만나가지고 힘들게 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나를 다듬어가시고 나를 준비시키신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준비된 자에게 승리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도 그때가 있습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큰 용사로 여러 발로 준비되었을 때에 미디안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므로 기도원은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기도원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위기는 뭐예요? 곧 기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일 미디안의 침략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도원은 큰 용사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결코 큰 용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의 미디안의 연합군의 침략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원이 큰 용사로 부르심을 입은 기도원이 큰 용사로 나설 수가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미디안의 침략이 기도원에게는 뭐가 됐어요? 기회가 된 것입니다 34절을 보게 되면 드디어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했습니다 34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 성령이 기도원에게 임했는데요 거기 임했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라바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뜻이 뭐냐 그러면 옷을 입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옷을 입다 여러분 예전 사람들은 지금처럼 되는 옷을 입지 않았잖아요 이불처럼 되어 있는 혼이불처럼 되어 있는 것들을 두루 말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옷으로 자기의 몸을 이렇게 희어감고 있는 것처럼 요호와의 영이 그렇게 기도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기도원에게 임할 때에 기도원의 전 존재를 덮어버릴 만큼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기도원에게 그렇게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셨을까요 그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기도원이 물리쳐야 될 기도원이 싸워야 될 적군이 그만큼 크고 강하고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탄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도 역사하십니다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령님도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요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했습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임했냐면요 기도원이 발의 재단을 헐고 그리고 번제를 드림으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척결함으로 악이 제거되고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에 여러분 요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강하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회개할 때에 강력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제삼을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죄를 끊어버리고 악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원에게 요하의 영이 임했을 때 기도원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요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했을 때 기도원이 가장 먼저 뭘 했어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 때에 나비 예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러분 나팔은 아무 때나 부른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나팔을 불은 때는요 왕이 등극할 때라든지 전쟁의 소식을 날릴 때라든지 절기의 시작을 날릴 때라든지 군대를 모집할 때라든지 아니면 적군이 쳐들어올 때라든지 그럴 때에 나팔을 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기도원이 나팔을 왜 불었을까요? 군대를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울 수 있는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분 거죠 그러면 요하의 영으로 충만한 기도원이 그 군대를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는데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먼저 자신의 동족인 아비에셀이 미디안과 싸우겠다면서 기도원을 따랐습니다 34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요 기도원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기도원은요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이 속해 있는 문하태의 지파와 그리고 또 이스라엘 골짜기 주변 북쪽에 있는 아셀과 스블론과 납달리 지파에게도 사자들을 보냈어요 군대를 모집하도록 했습니다 35절입니다 다 같이요 기도원이 또 사자들을 온 문하세에 두루 보냄이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블론과 납달리에 보냄이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놀라운 사실은요 자신이 속해 있는 문하세 지파만이 아니고 여러분 아셀과 스블론과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도 이제는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따라 나섰다는 거죠 근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 모인 숫자가 7장 3절을 보게 되면 3만 2천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게 되면 아셀과 스블론과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이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기도원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어로 충만한 기도원이 나팔을 불자 문하세 지파만이 아니라 아셀과 스블론과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까지 3만 2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도원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이 말을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확신과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은요 이 확신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기도원은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확신과 담대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기도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고 나니까요 그가 나가서 나팔을 불었어요 왕도 아닌 평범한 청년이 말이죠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평범한 청년이 가서 나팔을 문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에요 누가 여러분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싸우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원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확신이 생긴 거예요 내가 나팔을 불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아올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큰소리 빵빵 쳤지만 다 도망갔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여러분 숨어 지냈잖아요 그렇게 두려워 떨던 그들이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 딱 받고 나니까 여러분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목숨 걸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시고 임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확신이 생깁니다 정말 그럴까가 아니라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게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연약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모여지고 따른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나팔을 불고 사자들을 보냈을 때에 몇 명이 기도원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3만 2천명이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대는 사사시대잖아요 어떤 정부도 정부의 형태나 조직이 없고 여러분 왕도 없고 군대도 없는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왕도 아닌 평범한 청년이 말이죠 나가서 나팔을 분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따라오겠습니까? 더구나 이 전쟁은요 사실 하나만 한 전쟁이잖아요 이미 승패가 결정된 전쟁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대 3만 2천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안 그래요? 13만 5천과 3만 2천 여러분 이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것도 기도원의 군대는요 오합지졸이에요 한 번도 싸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3만 5천의 이 미디안 연합군들은요 여러분 수없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정예부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만 한 전쟁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 전쟁은요 죽으로 가는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겠다고 3만 2천명이 되는 사람들이 기도원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원을 따르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함께 중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이시고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요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했을 때 아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한계 기도원은 굉장히 소심하고 그리고 겁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대한 사람들이 두려워서 작은 욕조 크기만은 보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은요 가문으로 보나 성품으로 보나 여러분 절대로 지도자가 될 만한 깜이 아니에요 제가 보게 되면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역량은요 사실은 골목대장도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원의 인생의 크기는 작은 욕조 크기만은 보도주 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 인생의 사이즈예요 그런데 그에게 요하의 영이 임하자 그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사람들이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나팔을 불어대니까 자기의 동족인 아비에셀 사람들이 지파가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나팔 소리를 듣고 지금 모여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할의 재단에 나가서 바할신을 숨겼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얼마 전에 바할의 재단을 허물었다고 기도원을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할을 숭비하고 그리고 바할의 재단을 허물었다는 이유로 기도원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돌변해가지고 기도원을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고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기도원이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화만이 아니라 여러분 서블론과 아셀과 납달리 집화의 사람들도 기도원을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여러분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원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리더십이 생겼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사사온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하의 영이 임하니까 여러분 구산 이사다임과 싸워 승리했잖아요 요하의 영이 임하니까 삼선도 삼선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요하의 영이 임하니까 삼선이 자기를 결박했던 그 밧줄들을 여러분 불탄 삼과 같이 끊어버렸어요 자기 힘이 아니라니까요 요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하의 영이 임하니까 삼선이 나기 탁뼈 하나를 가지고 불레색 군대 천명을 쳐주겠다니까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요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이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하의 영이 임했을 때 모두가 한결같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 받고 설교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삼천명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성령의 충만을 딱 받고 베드로가 설교하니 삼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하의 영이 역사하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울타리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감엿 도둑 작음 참고를 통해 주세요 pot격нов 사이 정형의 모든 높이 높brar 연락처 성령의 변화 자격 dom돌되어 성령의 결정 기회가